오늘 연예계 대표 도비상들 도비? 그러니까 국내로 따지면 국진영상 해외로 따지면 도비상 연예계 상대 도비가 지금 여기 모여있습니다 트렌디한 힙합 레이블이죠 AOMG의 무대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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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 라이빔 구비 속에서 일어나는 기분 박재범의 기운 할 줄 아는 말에 남은 닌닌 I ain't always 18 나도 속에서 본 비디오 커지는 수면은 오직 시대주 래퍼들은 말은 패고 놈은 그거들어 빼주니 오빠 멋있다 Oh f**k my name 개학대신 개학단에 지조 왠지 got my back 오고있대 제이 그린 온도 빛 안 입어도 입어팬 스타일 좋다 내보다 도차립은 내가 겸손해서 너가 패스 음 아 두 달 거짓는 지 게 네 기준상의 top version We bring th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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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n't call black Yeah Shout out to my man Goosebumps 다 쿵 다 쿵 여기 up now 이걸 듣는 순간 everyday I'm on the spot reverse the stock I'm that too yeah 하고 와서 다시 녹음 부상 아니라고 미검해 돈을 보낸 건 또 내게 내 열티 가져야겠어 all hands sexy tight 화새록 때 내가 제일 낫대 서울에 이미 집이 두체 근데 요리할 땐 다 쿵 굽어 믿는데 수체 우리 둘이 자가 판단을 수체 all the boys said oh touche Just do it baby Just do it yeah everybody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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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t stop it stop it stop it everybody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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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t stop it stop it stop it everybody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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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t stop it stop it stop it stop it 나한테까지 oh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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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 me Got them 이미 살아가나 계상적인 너의 밤 나 다 놓지 뭐 표정 일관의 대구에서 범번남이 너무 커 보이 여기 쌍판 이년보단 조심히 걸린 무지 이 조심 마감 다리 벌레 바라 거리 두개 나 걸음이란 생각했다고 두또이던 내 머리두기 딱 맞둑구딱 굴려 빡찍게 우둔기 거짓말 안 치고 난 안 스마트 아 형 막 이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가자 그레이 오오오오오오오 Just do it baby Just do it Let's do it 영원하길 바래 영원하길 바래 지금의 젊음과 힘 또 영감과 느낌 계속 오래 가길 바래 오래 가길 바래 다들 영원한 건 없다고 말하지만 네 자신에게 말해 네 자신에게 말해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하긴 하해 그냥 하긴 하해 모든 직업적만 많으면 잘될 것도 대답 안 되니까 그냥 그냥 하긴 하해 하긴 하해 하긴 하해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자고 그냥 그냥 하긴 하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스리로 대체 간절하게 원하는 걸 다 하고 잘 수 있다는 확신 그전까지 혼자 불안감에 봉착 다친 생각에 갇힌 채로 살았던 난 거울을 쳐다봤지 그때 뭔가 혼자 말하고선 반년 만에 옥타바 아 예 그래서 방 세 개짜리 앞뒤로 이사했지 목조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게 꿈이었지 그러고 보니 자녀 음어졌다 이리 고개 세게 내 내 주변 사람들 부모님도 대견해 해 내 자신도 신기해 하지만 얼마 안 가불 안 하고 진지해 이게 오레가 LOG 언제나 영원할 거지 영원하길 바래 지금이 전문과 힘 또 영감과 느낌 계속 오래가길 바래 다들 영원한 건 없다고 말하지만 영원하길 바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통과 명예 음악 내 자신에게 말해 절대 어느새가 그만하고 하긴 하해 하긴 하해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자고 그냥 그냥 하긴 하해 AOMG 쌈대씨 요즘에 쌈대씨 와 쌈대 오랜만 오랜만이야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려야죠 네 분 모두 안방에 계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OMG의 사이먼 도미닉 쌈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OMG 코드쿤스2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OMG 우원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목소리가 역시 네 안녕하세요 AOMG의 그레이 입니다 그레이 반갑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거의 최초의 힙합 공연이 그러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쌈대가 얼마전에 공연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SNS에 올렸다면서요 네 제가 공연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그렇게 올렸는데 바로 제작진분들께서 회사에 연락 오셔가지고 어 그러면 해야죠 그래가지고 바로 아 그래서 근데 요즘에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올 봄에 공연이나 무슨 페스티벌 같은게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원래는 지금쯤에는 대학교 OT 행사도 있고 사실 지금부터가 제일 바쁜 시즌 지금부터는 많죠 네 원래 힙합은 주고받고 반응으로 사실은 무대가 또 막 일어나는데 저희의 반응 정도면 그래도 좀 만족할만 했죠? 네네 좋았어요 솔직히 나는 회사 이사님하고 상무님하고 회장님이 아까 모여서 AOMG가 축하공연 온거죠 행사로 이러고 보니까 오늘 연예계 대표 도비상들 아 도비? 그러니까 국내로 따지면 국진영상 그리고 해외로 따지면 도비상 연예계 3대 도비가 지금 여기 모여있습니다 나 솔직히 너무 기분 나빠요 이 둘은 정말 같은 계열이에요 저는 네? 너무 다르지 않아요? 과가? 히어리 형은 진짜 별명이 되게 많잖아요 반건조차임표 반건조차임표 형 아픈 임표 형 꾸덕꾸덕 말린 차임표 형 꾸덕꾸덕 말린 차임표 형 감독님께 너무 많이 웃으시는데 지금? 사람한테 반건이 뭐야 반건 네 분 중에서는 언제 씨가 막내 맞아요 맞아요 형들이 잘해줘요? 서운하고 이런 거 없어요? 대부분 다 잘해주고 좋은데 오늘 이제 저희 아침 일찍 이제 샵에 갔어야 됐거든요 네 한 시간 좀 지났을 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받고 이렇게 혼자 다들? 네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 원재 씨도 샵에 가서 머리를 한 거예요 지금? 아 그 머리는 안 했지만 메이크업은 네 그리고 제가 원재단 제가 도착했는데 아라비아따 스파게티 먹고 있더라고요 아라비아따 스파게티 아라비아따 스파게티 아라비아따 스파게티 스파게티를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라비아따 스파게티 아라비아따 스파게티 스파게티 아라비아따 스파게티 최근에 그거 알아요? 쌈딜?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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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디 되게 화제되는 거 쪼맨한 게 쪼맨한 게 화이트데이 4탄 어레이 쪼맨한 게 기다려봐 유행어 한 번만 좀 해줘요 진짜 어레이 쪼맨한 게 어레이 쪼맨한 게 아 무서워 아 어레이 쪼맨한 게 아 아니 아까 내부 무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지금 MC 미니 우리 마태형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사이퍼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 사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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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퍼가 뭐예요? 그 영어에 뭐 매트릭스 영어에 나오는 뭐 이름 뭐 사이퍼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해커 해커 사이퍼 뭐예요? 민 교수님 화나셨냐고 지금 사이퍼가 뭐예요? 사이퍼 뭐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이퍼가 힙합에서 약간 놀면서 랩을 막 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친구들끼리 우리 사이퍼 한 번 해보자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해보자 어때? 사이퍼를 우리 같은 사람 라임이 드랍 더 비트 그럼 주제는 뭘로 좀 뭐 있어요? 방금 다 올라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올라오기 전에 바로 만들었어요 비트 Let's get it 원재 씨부터 원재 씨부터 일단 흥을 좀 먼저 돋아야 돼요 좀 돋아줘요 오케이 예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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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재 우원재 예예예 방구석 고원석 이게 우리 무대여 어 엄마 난 지금 드디어 봤어 유재석 어 코로나19때문에 치솟댄 공연만 수 무게여 어 어 AO2도 에너지 move that up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오케이 예예 손 씻자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집에만 박혀있으니까 요즘은 우울해 입안 가리고 기침하면 너무나 무례 코로나 대비 다시 떼 떼 떼 유행 앞으로 기침할 땐 이렇게 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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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MC 미니 MC 미니 저요? 오 갑자기? 이리로 나오세요 미니 미니 나 코로나가 싫어 싫어 요요요요요요 나 코로나가 정말 싫어 싫어 요요요요요 야 잘하시는데 네 하하하하 으 으 으 으 으 으 오오 오 롤리 나잇 생각에 잠기네 애타는 마음은 눈물만 삼키는 슬픔은 커지네 에브리데이 저 남은 그리움을 피하긴 힘들지 않은 거리는 영상들은 미워 죽겠지만 아직도 내 감정은 뜨거워 터질 듯 잠을 자도 그녀 생각에 부풀어 커진 꿈 돌아와줘 제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녀도 외롭게 만든 것 때문에 무릎이라도 꿇지 못했던 바보 미련을 만나만 미안한 마음에 시게 하나 돌려줘 다시 그녀만 미친 듯이 다툰 한 그날 전후로 그것도 표혈으로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지 다시 가질 순 없지만 내 맘 그녀를 배신할 수 없으니 오 오 롤리 나잇 그녀는 모르네 내 마음은 바보같이 아직도 그녀를 잡지마 오 오 롤리 나잇 가자 가자 너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네 자신에게 물어봐야 꿈이 뭐야 자신감을 갖춰 넌 대체 꿈이 뭐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넌 바로 너야 원하는 삶을 살아온 그리지 마라 모두의 성공의 자태가 왜 돈인 거야 왜 넘어지고 포기하기엔 네 인생을 그려 네가 품을 꿈은 얻어 네 인생의 주인공은 그리 고민이 많아 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아 네 인생의 주인공은 그리지 마라 included 그렇기 때문에 figured 만 이 노래 알까요? 이 노래 좀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유명한 노래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따라 불러주세요. 따라주세요. 다 따라 불러주세요. 관객 여러분 다시 해주세요. 예, 예,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 네, 예. 잘 안 들리는데? 오케이. 잘 안 들리는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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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네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꾸지 꿈을 떠받았던 채로 We're living at different times All like you're holding on, 꽈봐, 미안 해먹을 날 먼저 다 아시다니는 중이야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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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Don't you know who we are? 마지막 곡이에요 내년엔 잘 될 거야, 아마두 택배가 도착할 거야, 아마두 열심히 생길 거야, 아마두 민수도 잘 될 거야, 아마두 동갑이 차 살 거야, 아마두 팔로는 애 날 거야, 아마두 머리가 잘할 거야, 상구두 지석이 모르겠어, 하나두 나도 진짜 모르겠어, 뭐 할지 당장해, 오늘도 내일도 매일 목표는 무조건 새 앨범, 설레받은 녹음의 앨범은 하나만 더 내고 당콘의 월드투 갱만 짰다, 들었는 눈벌에 또 고치고 싶다, 주둥이만 터넣 잠을 더 잘하면 또는 눈뻔인 것뿐 빠른 사랑을 제대로 베풀고 싶어, officially I like the rock, rock, 박인 내 여잔 봐, R.I.P 상구영의 영화 그리고 기숙영 믹스도 그때 판마, 워! nobody knows, Hoffman 빨리 밖에서 공연하고 싶죠 진짜 코로나 잘 이겨내고 우리 나중에 밖에서 봐요 건강하세요